안녕하세요. 연우리영호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문법 3000제 플러스 448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4번째 연습문제고요. 11번 2187번 강남대학교 문제는 never take 명령문이네요. someone else. 다른 사람의 약을 먹지 말아. just because. 약의 증세는 좀 이상하죠? 약이 무슨 증세가 있어요? 그런 건 아니고. 여기 명령문이 숨어 있으니까 약이 증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사람이 증세가 있고 병이 증세가 있는 거죠. 약이 증세가 있는 건 아니고. 룩스밀러. 비슷해 보이면 답은 시븐이겠죠? 약이 아니고. 명령문이 주니까 you're가 좋겠죠? you're symptoms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내려가보죠. 다음 문제는 볼까요? 다음 문제는 동국대학교 문제네요. smoking. 흡연은 causes. 약이한다. 미국에서. 이거는 뭐 흡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smoking. 더 읽어보죠. 미국에서의 화재사고. 그러니까 smoking은 이거는 뭐 연기가 그렇게 되는 거죠. cause. 이건 별건 아니에요. 퍼센트는 여기 퍼센트 드물게 아주 드물게 퍼센트는 영국에서 무슨 이자율 이상 비싼 걸로 쓰이긴 하는데 그거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퍼센트는 그냥 단복수 동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뭐 이거 필요 없는 소리죠. s 붙은 건 다 안 되고요. 그리고 추송되는 바 그럴 땐 some의 뜻으로 earn을 쓰는 거예요. 추산되는 자 30%를 야기한다. 사망자의. 이해되시겠죠? some을 뜻하는 부정관자. some estimated 200 million small dairy farms. in indoor. 뭐 이렇게 돼 있겠죠? 인도에서는 소규모의 낙농장이 있다. 이런 거죠. 이 업계 규모의 서메트스로서 earn을 쓴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2189번인 세종대원 드라마. 드라마에서. 하여튼 유니버스트 오브 미쥬리. 히에. 인턴으로. 뉴욕에서 인턴으로 인했다. 그러면 뭐 여기 보니까 아 어냐 아냐. 발음 문제죠. 발음 문제로 일단은. 이게 m이니까 m. m. m은 발음이 몸이잖아요. m. m. 아. a. 이게 m이잖아요. 따라서 어 쓰는 건 안되고요. earn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after. 동명서 나와야죠? 주어도 없이 과거형이 나오면 안되겠죠? 과거형 안되죠? earning. 동명서가 됐든 현재 분사가 됐든. 아. after i 인증이 동명서겠네요. 다음은 d번이 되겠죠? 몸무한 후에. 발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earn을 써라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뭐 몇 개의 임물 더 갖다 놨죠? on. m. p죠. m. m. l. p니까 l. d니까 earn이죠. on. m. n. a. 초콜릿 바. on. f. b. i죠. f. b. i. agent. on. f. science죠. on. x-ray. on. s. s. e. s. e. s. e. s. 음. 발음 문제로 유니버스티, 유러피언, 유젤, 유어, 원데이 이런 것들은 다 전부 다 반모음이란 경우로 o를 사용하는 거죠. b와 c는 뭐. b와 c. after가 나온 다음에 과거액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수동인 과거분사도 곤란한 거고요. 목적이 뒤에 따른 데 과거분사가 나올 수가 없죠. 자 그 다음 동국대 문제네요 2190원 기자들은 땡스 때문에도 될 수 있죠 선거 보도 때문에 아 그러면 주어가 나오고 정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다 정동사가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결국에는 끝나는 건데 완전히 다 끝나다는 의미로서 업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끝나서 깜빵에 깜빵이 있게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A번은 업이 있는 거고 B는 업이 없는 건데 완전히 다 끝나서 깜빵에 있는 거예요 근데 특정한 깜빵일 리가 없으니까 관사는 쓸 필요가 없어요 C번 필요 없고요 향하여가 아니고 들어가 있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인을 쓰는 게 맞죠 B번이 답이 되는 건 너무나도 뻔하죠 넘어가죠 자 뭐 예문을 몇 개 달았는데 keep on doing that 그런 일 계속해라 and 명령 그러면 you will end up in serious trouble 심각한 문제에 처할 것이다 일단 인 쓰는 거죠 당연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다 보니 그들 모두는 우리 집에 있게 되는 거죠 이때는 다른 집이 아니라 우리 지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애틀을 쓰는 거예요 굳이 집 안에 있다는 것을 강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집에 있다 다른 집이 아니고 우리 집에 있다 장소 위치 작은 점으로 보는 거예요 작은 점으로 누구의 집 내 집 이런 거죠 and the spending 이렇게 분사가 다를 수도 있죠 공항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다 땡스트는 뭐 때문에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원본은 뭐 전반적으로 전쟁과 선거가 구성하게 된다 기자들 기자들과 브로거에 대한 주된 위험으로 becoming more risky 더 위험해진다 전쟁을 보도하는 것은 기자들 자체가 being 살해와 납치의 대상이 되니까 it also just as dangerous 마찬가지로 위험하다 기자들에게 어떤 나라에서는 to do their job 선거 때 하는 것도 journalists have ended up 감방에 있게 된다 or in a hospital in a hospital 영국식이라면 뭐 이렇게 언어를 쓰기도 해요 선거 보도 때문에 thanks가 때문에 뜻으로 쓰이는 거 아시면 돼요 violence before and after 선거 전 후에 그 폭력은 특히나 만년에 있다 미 2009년에 insider countries 나라 안에 poor democratic credentials 민주적인 어떤 신뢰가 부족한 그런 나라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2.191번 풀어볼까요 it's largely due to publishers' effort 대체로 이런 거 때문에 이때 강조금은이죠 there has been a surgence of surgence 치솟는 거죠 흥미가 치솟다 허스턴의 작품에 그리고 그녀의 작품은 뭐 back in the print 아 갑자기 책이 그 인쇄된 상태로 나오면 되는 거지 인쇄된 기능이 되는 거지 그 인쇄물로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기능 무관사를 물어보는 거죠 뭐 back in print 다시 출판되는 아웃 오브 프린트 절판된 이런 거죠 이런거에 관사 쓸 리가 없는 거죠 자 effort는 뭐 양측혁명사인거 아시면 되구요 그 다음 2.192번 문제네 영국의 해군은 rule supreme 최고 상태로 통치를 했다는 최고로 불림했다 에 근데 바다에서는 특정한 바다를 지칭할 필요가 없죠 어떤 바다든 상관이 없으니까 a번 sc가 되는 거죠 물론 sc는 에러로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의 뜻으로도 쓰이고 있지요 a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인이 아니고 s을 쓰는 거예요 뭐 별건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